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역사 속 마지막 황후였던 순정효 황후 윤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1904년 순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황태자비 민씨가 사망하자 12살의 나이에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순종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07년 고종 황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 아들 순종에게 양의하자 윤씨도 황태자비에서 황후로 진봉되었죠. 그런데 이때 앞서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 황후가 무속신앙에 빠져 궁궐에서 자주 굳판을 벌이며 국고를 낭비했던 것과는 달리 윤씨는 무속을 멀리하고 불교에 정진했는데요. 이에 주변에서 그녀의 현숙함과 부덕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그녀는 황후가 된 지 고작 4년 만에 왕비로 격하되고 말았죠. 이때 그녀에 대한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친일파 대신들이 순종 황제에게 한일합방 조약의 옥세를 찍으라고 강요하자 이를 엿듣고 있던 그녀는 옥세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치마자락 속에 감춰두고는 결코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일파 대신들은 차마 그녀의 치마를 건드릴 수 없었기에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친일파였던 큰아버지 윤덕영에게 옥제를 강제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인 순종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에서 지내다가 1926년 남편이 사망하자 나라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단청이 핀 집에 머무를 수 없다며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 순종의 이복 동생인 영치남과 결혼했던 일본인 여성 이방자 여사는 12살에 시집와서 제대로 된 부부 생활도 하지 못하고 결국 과부가 되어 평생 답답한 궁궐에 갇혀 외롭게 지내게 된 그녀의 삶을 같은 여자로서 동정하고 진심으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낙선제에서 머물며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거금을 마련하여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오빠 윤홍섭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자금은 이후 상해 임시정부 설립에 보태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50년이 되자 그녀는 갑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기슴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 초기에 서울을 함락한 북한군이 갑자기 총을 앞세우고 그녀가 머물던 창덕군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때 그녀를 모시던 상궁들이 북한군에게 애걸복걸한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후 그녀는 1951년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처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서울로 환도하기 전까지 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그녀는 기존에 머물렀던 창덕궁의 낙선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평소 그 왕실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창덕궁은 국가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의 인수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한 뒤에야 낙선제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얼마 뒤 새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1962년 일본에서 귀국한 동서이방자 여사와 신우인 덕희의 옹주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1966년 2월 3일 71세의 나이로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나이의 을사늑약으로 일제기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의 황후로 지내다가 이후 경술국치와 3.1운동, 6.10 만세운동, 광복과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연이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한 한일기본조약체결, 월남전파병 등 살아있는 동안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거의 다 체험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국모 순정효 황후윤씨 참 대단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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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